이제 가야되면 낙상에 흰적목들을 낙상에 안해둘 배우고가 아닌거죠? 쭉 칠할 때 그냥 쭉 끝까지 가봐야죠 다가오고 다가오고 오늘 날인가봐요 다가오고 다가오고 넘cling 다가오고 대부분 근데 누가 갈 수 있을 거에요? 또, 누가 갈 수 있을 거에요? 또, 누가 갈 수 있을 거에요? 운영을 시켰어요 아... 왜 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? 일단 덥세요, 칠하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물매질 수 있으니까 약간 거의 도시나요 왜 하시는 거 좀 많이 들이셨어요 아, 진짜요? 상관없이 비행기가 비행기였는데 어, 비행기? 그때 비행기가 비행기였는데 어, 아니요? 비행기였는데 아, 그래서 비행기 다가왔는데 돌을 봤을 거 같으면 한 번씩 보충하십시오 천천히, 천천히 그냥 여기다 뽑아놓고 뽑아놓고 도래 뚜껑 열어서 뚜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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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일단 뽑아놓으세요 뽑아놓고 저 뚜껑 닫고 네, 바닥에 떨어지는 거 네,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씩 닦으시고 네, 바닥에 떨어진 거 닦아주고 네, 뚜껑 훨씬 닦아보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시 지금 보면 에어브러시 많이 묻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닦아보도록 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웃포즈 흘러내리지 않게만 조심하세요 네, 맞아요 집게 지워주면 아아 어, 그러고 혹시 저 나가시고 다 왔어요? 네, 아마 그렇고요 귀찮아하지 않았어요? 어, 맞아요 아아 아아 이게 보인시였나? 아이가 있었어요? 네 이 정도인데 응 응 응 그래서 저기 동작을 하러 갔다가 응 그대로 앞으로 갈게 이끌어 가죠 ㅎㅎ 다행히 투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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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데이